자, 시작할까요? 딱 보면 딱 다 맞나와요? 애들 뛰다가 다치잖아요? 그거 다 저희가 배상해야 한다고요! 저런 비인권적 사고방식은 바로 잡아야죠 이건 명백한 연령차별이라는 거죠 본인이 판결하고 싶은 로스쿨을 가세요 여기서 판사분 휘두르지 말고요 조사관은 위원회에서 공명정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객관적인 근거를 조사하고 돕는 사람인지 판결문을 쓰는 판사가 아닙니다 들어가시죠 뭔가 정답이 있을 것 같다 해서 이게 정답이다 왠건 정답은커녕 문제가 자꾸 바뀌어 여기 솔직히 뭐 반하지? 자, 반갑네 난 황정우야 아이씨 이거 소주 차별하시는 겁니까? 갈매기살 먹었는데 이 삼겹살 안 먹을 수 없죠 이건 또 오만한 부위차별입니다 아... 사장님! 여기 삼겹살 하나 콜! 아이씨! 비주얼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